안녕하세요 미대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픽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이브 레코딩하고 다르기요. 그래픽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오토메이션 클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클립, 오토메이션, 클립을 만든 뒤 컨트롤 포인트라는 것을 마우스로 입력하는 방법. 그게 바로 그래픽 오토메이션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두 번째로 오토메이팅 하고자 하는 곳, 예를 들면 너브, 페이더 등을 그것을 우클릭하여 Create Automation Clip을 눌러 클립을 생성할 수 있다. 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음, 이거는 지금 오디오 파일에 대한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에 한정적이죠? 페링 또는 볼륨 밖에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설트를 1번에다가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설트를 1번에 볼륨에다가, 지난 시간대에는 라이브 레코딩으로서 했었죠? 이제는 그래픽 오토메이션으로 인설트를 1번에 볼륨을 뭔가 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Create Automation Clip이라는 것을 눌러서 클립을 생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대로 인설트 1번에 볼륨이 이렇게 이제 떠죠? 그러면 이 선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그래픽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토메이션 클립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컨트롤 포인트 만드는 방법이죠? 클립에 비어있는 곳을 우클릭하면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정도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커브를 만들고 싶다면은 여기에다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비어있는 곳이죠? 뽕! 자, 생겨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에서 다시 원래 볼륨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또 만들어요. 뽕! 만들었어요. 그럼 두 개의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값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원래 있는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서 Copy Value 누르고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Paste Value 누르면 원래 값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손에 익숙해지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보셔야 됩니다. 몇 번 반복해갖고 해보셔야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Tension Handle이라는 게 있어요. Tension Handle 네, Control Point와 Control Point 사이의 커브를 말을 하는데요. Control Point와 Control Point 사이의 커브를 말한다. 자, Tension Handle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아,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줄어들었으면 해. 그러면은 이 Tension Handle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어때요? 잠잠, 조금 더 천천히 줄어들다가 훅! 그 다음에 이때는 나 천천히 좀 키울 거야. 쭉! 딱 올라가죠. 이게 바로 Tension Handle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우측을 클릭하게 되면은 직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좌클릭하여 음... 설명을 좀 써놓을게요. 커브를 조절하거나 우클릭하여 커브를 직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컨트롤 포인트 메뉴가 있습니다. 어? 뭔 메뉴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컨트롤 포인트를 우클릭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이전의 컨트롤 포인트에 생성되어 있는 커브에 대한 옵션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요. 싱글 커브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커브는 싱글 커브이지만 다양한 모양의 커브를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보죠.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드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커브들의 모양들이 다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컨트롤 포인트 메뉴에요. 컨트롤 포인트 메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스테어즈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기에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왼쪽으로 잡고 밑으로 살살 내려볼게요. 어떤가요? 계단이 생기죠. 대단하죠. 소리가 점점 계단형으로 북북북 올라가겠죠. 이런 모양을 통해 갖고 원하는 오토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오른쪽을 클릭해서 기본 상태인 싱글 커브를 만들어놔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죠. 오른쪽 클릭을 또 해보면 직선으로 돌아오고 이 기능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소리를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만질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믹싱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믹싱 파트에 넣어놨냐 믹싱하고 같이 갑니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소리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이펙터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서 퀄리티를 낸다. 라는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오토메이션이 어떤 게 있냐면 위에다가 좀 치워놓고 음... 자... 보죠. 음... 오토메이션... 음... 클립 채널 세팅 채널 세팅스... 네, 여기 LFO하고 그 다음에 알티큘레이럴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한 번 볼게요. 일단 기본 샘플을 하나를 불러와보죠. 잠깐 지워놓고 FX 샘플 같은 거 네, 이런 거 좋네요. 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얘를... 어? 무슨 샘플? 뭐라고 그랬었지? 막 이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여기 있죠? 오토메이션 클립 채널 세팅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샘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좌측에 오토메이션, 볼륨 이렇게 만듭니다. 또는 원하면은 이런 데다가 오토메이션 클립 만들어서 이게 또 뜨겠죠? 네, 그럼 여기를 왼쪽에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네, 오토메이션 클립 채널 세팅이라는 창이 나와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미슬리니스 펑션에서 따오는 건데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오토메이션 클립 채널 세팅이라고 LFO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Articulator Tools 있죠? 여기서도 뭔가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LFO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눌러요. 어, 뭐지?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돌려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서 스피드를 오토메이션 클립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끝에 맞춰서 스피드를 점점점점점 올라가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정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소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응, 끝나지 않아. 오토메이션 클립 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클립 포커스 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좌측 상단에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포커스가 오디오 클립스가 있고 패턴 클립스가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오토메이션 클립스가 있죠? 이게 스텝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텝 같은 경우엔 스텝 에디팅이라고 돼 있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엔 슬라이딩 할 때 슬라이드 리메이닝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이 스텝을 누르게 되면요. 오토메이션 이 클립에서 제가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 스텝 기능을 넣어놓고서 만들게 되면은 지가 저절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한 칸 한 칸씩 그리드에 맞춰서 그쵸?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되시죠? 슬라이드를 켜놓으면요. 이제 스텝하고 다르게 뭐 되지 않는 것 같죠? 네 뭐 뭔가 안 되죠? 이렇게 할 때도 근데 둘 다 같이 켜놓으면요. 자 알트를 누르고서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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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능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스텝 같은 경우에는 자 클릭 한 채로 그려주면 그리드에 맞춰 새로운 컨트롤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알트를 누르고 레프트 클릭을 할 때에는 더 촘촘하게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 수 있죠. 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시킬 때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들과 함께 이동시킬 수 있다. 네 아까 전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자 보시면은 슬라이드 기능을 켜놓고요. 얘를 이동을 시키면은 다음 것까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죠. 슬라이드 기능을 꺼놓으면은 이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어 안 움직이네.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스텝하고 슬라이드 기능 같이 켜놔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뭔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러지려나 안 늘러지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드 기능만 켜놨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텝 기능만 켜놔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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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엄청나게 촘촘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만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라이브 레코딩에 버금가는 그런 디테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드 파티 플러그인 외장 악기들이나 외장 이펙터에서 오토메이션을 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덤네일을 만들어 갖고 오토메이션을 하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대에 뵙겠습니다. 뒤집어져요. 뒷집에서 ato